끓인 곰탕을 바로 저희는 들이붓습니다. 이렇게. 뜨끈뜨끈한 거. 이걸 바로 넣을 만큼 자신 있는 환경 땡땡땡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아이 입에 들어갈 건데 우리 가족들 입에 들어갈 건데요. 아니 이 솥 한 솥이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남아요. 그 정도로 양이 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거 오늘 드릴 거고요. 뜨끈뜨끈한 거 넣었죠. 그리고 옆에는요. 드라이아이스도 이 안에 넣어봤어요. 이 드라이아이스라는 게 마이너스 70도에서 드라이아이스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다 마냅니다. 그 정도로 내냉 능력이 뛰어납니다. 뜨거운 거는 뜨거운대로 차가운 건 차가운 거대로.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김치냉장고 냉동실 냉장고 가리질 않아요. 우그러지거나 찌그러지거나 깨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 매열 내야 하는 테스트 다 받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서 뭐 이상한 거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럼요. 염수 보물 테스트까지 해서 우리나라 음식에 가장 적합한 소재 중에 하나죠. 저는 제일 좋은 거. 이게요. 담는데 음식 양만 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것만 해도 무게가 엄청난데 용기가 무거우면 안 돼요. 가벼워서 좋아요. 가벼워서 좋고 완전히 밀폐가 되니까 냄새가 새어나갈 일 없고 국물이 새어나갈 일 없고. 자 여기 지금 불고기 양념을 했거든요. 25인분 정도 됐는데 이거 4kg예요. 얼마나 많이 양이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불고기감을 저희가 4kg로 사가지고 여기다가 지금 양념을 했습니다. 그러면 양념 안에 어머 보세요. 팽이버섯에 파프리카도 있고 양파에 여러분 이 양념까지 하면은 이게 양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죠. 아니 이거면은 진짜 잔치도 하겠는데요. 그죠. 이 정도의 양을 오늘 저희가 다 챙겨드리는데요. 네. 이거 지금 이 안에 미끄덩 미끄덩 참기름도 들어가서 이거 설거지 어떻게 하실래요. 그죠. 이 스텐레스가 써보신 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게 아니 미끄덩 미끄덩한 이런 기름때 아니면은 김친물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설거지하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렇게 양념이 지나고 그러면 기름끼가 많으면 세제도 있어야 되고 수세미도 있어야 되고. 근데 이거 지금 물로 그냥 대충 씻잖아요. 일단 물로 씻었어요. 그리고 탁탁 털어서 제가 뽀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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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드득. 아니 정말 이 사이사이사이 뭐 뭐 고춧가루 같은 거 낄 염려 없이 다 둥글둥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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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되어 있고 이게 뭐 모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마늘 같은 거 카레 같은 거 간장 그거 어떤 거 있어도 진짜 깨끗하게 되게 오래 쓰실 거예요. 진짜 거의 대를 물렸어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이만큼 양이 되거든요. 근데 이 많은 양이 차곡차곡 쌓아지기 때문에 찬장에서 자리 차지를 거의 안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게 쓰시는 분들이 써보시면 한 세트 샀다가 두 세트 사가지고 아예 김치냉장고까지. 그러니까요. 세 세트 사서 아예 냉동실까지 다 저희 키친아트로 바꾸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백화점에 가면 파라다이스 라인이라고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요. 똑같은 거. 얘는 왜 그렇게 비싸요? 포스코 정품을 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오늘요 지금 보시는 이 구성은 더 이상 만나실 수가 없는 구성이기 때문에 사셔서 이제 여러분 겉절이도 담그셔야 되고 수산물 시장 사가지고 오면 해산물도 여기다 넣으셔야 되고 뜨거운 거 넣으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짜투리 야채 같은 것들도 다 스테리에다가. 여배 놓으면 더 오래 가요. 신기하지 않아요? 신선함이 더 오래 가요. 여러분 포스코 정품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메이드 인 코리아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이런 제품도 흔하지 않고 네. 무엇보다 무상 AS 2년을 해드리는데 뚜껑이 얼마나 튼튼한데요. 아니 진짜 스테이안 뭐 오래 쓰죠. 당연하죠. 뚜껑을 또 뚜껑이 오래 견뎌야 되잖아요. 이런 데 저희가 테스트 다 받았거든요. 심지어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사용하시다가 잘못됐다. 그러면 저희가 다 바꿔드릴게요. 무상으로 바꿔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심지어 이렇게 커다란 제가 보이지 않을 정도의 미싱볼 세트를 30초당 한 명 골 먼저 들어오시면 확률은 더해집니다. 네.